드림캡쳐분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캡쳐분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캡쳐분들 모셔보세요 저희 대단위쪽으로 모셔보세요 처음이에요 밑으로 가실 분은 처음이에요 여기 신선합니다 아주 옷이 디자인적인 분위기 왼쪽부터 보겠습니다 왼쪽부터 예쁘게 자 가운데 보겠습니다 가운데 오른쪽 자 가운데서 우리 팀의 신선쪽으로 혼자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쪽부터 모셔주세요 조심해서 이런 두쪽이 네 이거 아니요 봐주세요 시키니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